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비원이 대한탁구협회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에 도전합니다. 탁구협회에 따르면 유 회장은 오늘 열린 탁구협회 임시대입원총회에서 회장직 사임 의사를 밝히고 체육회 회장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. 유 회장은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지는 이기흥현 체육회 회장과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차기 체육회 회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인사는 유 회장뿐이고, 차기 체육회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9일쯤에 열릴 예정입니다.